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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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이렇게 자꾸 열어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동작이 그렇죠 이렇게 열어줘야 돼 천천히 줄게요 많이 열어요 천천히 줄 테니까 열어서 쳐요 그러니까 그립도 이렇게 이렇게 누르지 말고 항상 이렇게 열어요 그렇지 일단 아직은 포핸드가 더 세야 되니까 이렇게 자꾸 열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닫히면 안 돼요 닫히면 결국에는 드라이브도 이렇게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닫혀있으니까 이 오른발 힘을 못 살리는 거야 얘가 이게 닫혀있으면 공을 칠 때 채공시간이 짧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열어놔야 여기까지 갔다가 충분히 멀리 가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오른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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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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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오늘은 두껍게 잘 맞네 그니까 이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얘가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급한 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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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그렇지 여기다 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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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내가 찍고 오니까 여유가 생겨서 공이 점점 세지잖아요 이렇게 해전이 회전이 정확히 먹어서 이렇게 사운드가 생겨야 돼 말이 좋아졌어? 이게 뭔가 닫혀있잖아? 그러면 힘이 안빠지고 공이 짧아져요 그리고 영상보면 알겠지만 백스윙이 이렇게 된다 그쵸? 얘가 열려있어야 이렇게 돼 그래야 딱 이 각도로 받쳐지잖아 근데 이렇게 된다 이제 이쪽에서 해보자 그쪽에서 치면 더 많이 열어야 돼요 많이 열어서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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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둘 둘 오케이 좋지 좋지 또 땡긴다 땡기잖아 이렇게 공이 꺾여 들어가죠 더 바깥으로 가야돼 이제 바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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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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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감기지 않게요 좋지 또 봐 그쵸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각도 근데 방금 이렇게만 네 그치 땡기지 말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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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까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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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무릎까지 그쵸 끌고 가요 그렇지 거기에 맞춰 그렇지 그렇지 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지금 뭐 드라이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했는데 잘했어요 앞으로 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쵸 물론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땡기면 회전을 주거나 안전하게 칠 수 있어요 백도 잘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포핸드가 안 세지잖아 그쵸 일단 나는 포핸드가 좀 더 세야 돼 그리고 포핸드가 세야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 한 번 한 번 해볼게요 다 한 번 한 번 해볼게요 다 아니야 쇼트로 쇼트 그렇지 천천히 할 테니까 라켓 각 잘 잡아 봐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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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칠 때 조금 더 몸에 붙이고 백 칠 때 몸에 조금 더 붙이고 너무 앞에서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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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붙이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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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버가 지금처럼 맞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딱 실어서 쭉 밀려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다시 다시 소리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 또 감겨요 쭉 감긴다 그렇지 열고 몸에 붙이고 열고 몸에 붙이고 열고 몸에 붙이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열어요 그렇지 열어서 그렇지 그렇지 움직일 때 몸에 힘 좀 빼고 그렇지 열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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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처럼 오늘 잘 맞아요 그렇죠? 나이스 penser 지금 저 admin